안녕하세요. 여기 바다와 나무와 자연이 더불어 있는 곳 스탠리파크입니다. 여기 자전거 타는 분들 많이 보이시죠? 저희가 자전거 대여소를 찾아보려 하는데 자전거 들려주는 곳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. 그래서 여기 오셨을 때 자전거 어디서 빌려요? 여쭤보실 수 있는 영어 표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Where? 어디서? Do we rent? 렌트는 빌리라는 뜻이에요. Bicycles Where do we rent? Bicycles Where do we rent? Bicycles 지나가시는 분께 여쭤보면 아마 편리하게 자전거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나중에 한번 놀러와 보세요. 아 보겠습니다. yah bar av kon ONE jeg